다우정수가 6.9% 하려겠습니다. 나스닥 만포인트 찍자말자 5.27% 하락, 반도체 지수도 6.39% 하락, 독일도 4.47% 하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아침부터 출시가 하시는 분이라면 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팬데믹 다시 올지 모른다. 코로나가 다시 2차 확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텍사스,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쪽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 확산하는 추세 때문에 시장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쉼없이 올라왔던 증시 조정권이 임박했는데, 코로나 확산이라는 하나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일 상당히 많은 폭 차익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전부 다 던졌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아침엔 듭니다만, 현금 비중 상당히 많이 느렸고, 고수피 종목들 상당폭 차익실현 다 했다. 일단 그런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구요. 환율도 반등 시도 나오겠습니다. 크게 현재는 우려할 정도 아닌데요. 장 개장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200원대 아마 다시 탈환할 것 같다. 이렇게 점쳐지고요. 전일 선물옵션 동시만길 다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2%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1% 그냥 장막판에 끌어땡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수피 5.71% 하락출발 예상되고 있고, 고수닥도 6.13% 하락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크게, 크게 지금 조정 내지는 폭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고수피 시장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정이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71% 이탈하는 장대 언봉 보이면 차익실현해 나가야 된다. 저는 했습니다. 일단. 그죠? 일단 했고, 전부 다 하지 못한 것은, 뭐 그것을 탓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익실현은 잘했다. 인버스 투입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단 패스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초기에 인버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가긴 싫었습니다. 그죠? 자, 추후 2040, 그리고 2080 권력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팀원들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락할 때 투맨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등할 때, 지수 반등할 때 그 종목군을 추가 매수해서 빠져놓는 전략 하나, 또 하나는 현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 종목은 그냥 냅두고요. 올라올 때까지 냅두고, 나머지 주도주 사놓고 싶었던 2차전지라든지, 이런 주도주군이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면 이전의 역이상,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단기간에 엄청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듯이 다 던질 필요는 없다. 다만 현금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있었어야 하고, 차이시는 어저께 확실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일 셀트리온 그룹 상당히 이슈 맺기 때문에 양호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영국에서 램시마과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으니, 코로나 치료제에 임상실험을 해보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닥터케인은 5분 이후에 바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만 8천에 전략 매도 해라고 아침 방송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략 매도! 전략 매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다 던질 필요 없다 하고, 위에부터 매도, 매도, 전략 매도. 일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한 흐름 전일까지 보여줬습니다만,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고요. 차이시는 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어요. 그렇죠? 재매수 의견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밑으로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전 상황을 저는 유료 채팅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하락은 현재 예상되고 있죠. 어저께 매도 포인트 퍼펙트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목들, 카카오 차익 실현, 전략 차익 실현, 더존 비존 전략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1% 상승 중인데, 매수 단가.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 해서 1%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5% 가까이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만, 삼성전자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 적절히 추가 매수 한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대림산업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처질 것 같고요.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처지다시피 합니다. 근데 진단키트가 올라가네. 슈프리마, 그리고 오일솔루션,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일단 투맨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감안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너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라 하기, 무엇할 정도로 폭락이 나왔는데요. 그냥 일개 나라의 지수가, 그것도 미국의 다우존스가 6.9%가 빠진다는 게, 참, 참, 아주 오랫동안 추식을 해왔습니다만, 상당히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유동성의 힘으로만으로는 되지 않는가 보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추식이라는 것이 모멘텀,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보고, 추구가 나중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싶어서 매수를 해서, 나중에 적절히 차익실현하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급등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들의 발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이네요. 자, 현재 미국 선물이, 그래도 반등시도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이 반등을 어느정도로, 그래도 안도할지는, 지금 현재 7% 가까이 빠졌는데, 그죠? 0.7이니까 10분의 1 정도 반등하는 상황이니까, 크게 뭐, 하락이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투매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분봉으로 놀 필요 없어요. 1봉은 없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마음은 흔들려요. 주식은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가 안 흔들려야 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폭락이라서 그렇습니까? 인사한 사람도 없네.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자, 여꽁이 이렇게 생각해. 많이 먹었잖아, 앞에. 그지? 앞에 많이 먹고 왔어. 그러니까 조금 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도, 먼저 잘 던졌잖아. 셀트리온, 셀트리온 해스케어, 카카오, 도전피종은 처음부터 고점에서 다 던졌잖아. 그지? Así. 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되요 기다리셔야 되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요 10만 8천에 다 던져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던져 하고 그럼 10% 세이브 된 겁니다 왜 코치가 필요한지 이제 한번 더 느끼시겠습니까 꼭대기에서 던져라 그랬어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그죠 또 확인시켜 드릴까 여러분들 확인 안시켜 드리면 못 믿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던져 한거는 방송 들어가 보시면 되구요 아침에 10만 8천에 다 던져 미스터 초 이거는 들으시면 되구요 방송 들어가서 그죠 커뮤니티에 셀틴 하스케 아침 방송에서 여기 보이시죠 9시 11분에 챙기면서 가세요 매도견 최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다 던져라고 목청이 터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들었다 1번 눌러 예 이야 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 사고 싶었던거 사놓을 수 있는 세일 기간입니다 오늘 말고 오늘 안사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 밤사이에 추가 폭락터 나올 수 있어요 투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전략 두가지 말씀 드렸어요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엘지어학도 우리 팀원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일부 남은 분 있죠 일부 남은 분은 좀 더 지켜봅니다 그래도 많이 던졌어요 되게 많이 던졌어요 일부 갖고 있어요 일부 자 주도주 성량의 종목들 조정 받을 때 사들어갈 수 있는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맘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 뭐 해야 되느냐 딴거 할 필요 없어요 매수하면 안 돼요 매수하지 마요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안 죽는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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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고 있다가 어디가 가장 안 죽고 가장 빠르게 플러스 나는 지를 딱 봐놔요 그기가 시장의 핵심 주도주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팁 하나 드렸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기존 주도주 성량들 기존 주도주 성량들 종목 어디가 가장 안 죽고 잘 버티고 가장 빨리 돌아서는가 그 그 종목에 편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오늘 안 합니다 월요일 정도에 내지는 화요일 정도에 기존 주도주 성량들 아 아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와 그래도 빨리 돌아선다 셀트리온이 뭡니까 와 참 대단하다 야 가지고 계신 분은 시장 통락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정거점 인근 가면요 챙기면서 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삼형제만 아주 강하게 갑니다 진단키트하고 강하게 갑니다 이야 여기가 대박이네요 그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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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차익실현 상당했어요 또 보여 드려야지 그죠 안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 확인이 안 되잖아요 밑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링크 들어가셔가지고요 팀케이스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실래요 자 전일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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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엔지캠 생명과 제넥신 대략 1억 5천 수익 셀트리온 헬스케어 3916%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다른 계좌 5500 10% 셀트리온 1303% 엔지캠 생명과 와우 22% 2500 제넥신 17% 판타스틱 와우 다크게이 팀에는 선수가 넘쳐 흘러요 자 도전 비즈온 엘지와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다 던졌어 엘지와 5% 셀트리온 11% 도전 비즈온 7% 카카오 1.8% 그죠 카카오 도전 비즈온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12% 보이시죠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코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코치가 필요하다 했어요 초치가 운이 좀 있는 것 같아 강소니까 운도 있고 그 운은 실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초질라 할 때 절반매도행고 안초지기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매수 퍼펙크 그런 거 잘하는 거야 위에서 끊고 어저께 끊으려 할 때 다 끊고 아침에 진짜 강심장애이면 사놓고 이거 되는데 그거는 오늘 다시 사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고 어저께 다 던지는 게 형 이야기가 안 틀렸지 응? 형 이야기가 안 틀렸지 잘 안 틀려요 잘 안 틀린다고 매도 매도 올라가는 줄도 하나 그대로 꼬꾸라지잖아 힘이 떨어지는 게 딱 늦게 지거든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과 차이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가의 흐름에 대한 그죠? 그 감각이 더 좀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야 좀비존이 이게 그대로 끌어 당긴다 4.8 인데 돈 있거든 참을랍니다 참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티를 마침 타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손수밖에 안 남았나? 우리 팀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셀트리온을 보면서 공매도가 좀 없으니 확실히 셀트리온이 잘 가네요. 공매도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공매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자면요. 9월 15일까지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 공매도 법 강화하고 증권사들 업팅룰 없애는 것 그리고 수익 부당수익에 대한 5배 벌금 부과 이런 법안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없어지든 아니면 아주 법을 강화해서 개인도 잘 할 수 있는 공매도 그런 거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공매도 없어도 돼요. 왜? 주식선물 옵션을 주식선물 옵션을 더 강화하면 됩니다. 그죠? 주식선물 옵션 정권사 마음대로 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냥 적당히 만들어 놓고 종목을 종목을 그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 정도로 한정을 하든 선물 주식선물 옵션 강화하면 그죠? 공매도 필요 없습니다. 공매도 필요 없어요. 그죠? 딱 대놓고 주식선물 옵션을 딱 강화하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주는 거거든요. 공매도 우리가 때릴 수 있습니까? 98%가 기관의 우인입니다. 전유물이에요. 그죠? 없는 것도 그죠? 주식 공매도 아는데 그리고 뭐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자 올 솔루션도 폭락했다가 많이 끌어 당기죠? 그죠? 됐어요. 여기는 딱 지키잖아. 38,000원 여기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안 밀려 여기 죽어도 안 밀려 와 이걸 그죠? 됐어요. 무리 안합니다. 무리 안해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4%? 5%? 물론 조금 더 손실이 있습니다만 깨져주지 이렇게 딱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먹은 게 얼만데 먹은 게 얼만데 아 깨져줄게 먹은 게 얼만데 깨져줄게 오케이? 먹은 게 얼만데 깨져줄게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딱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 사이브웹체 NHN 이 형이는 오래가 많이네 자 여러분들 원래 진작 코치나 감독의 역량은 어디서 나타난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9회 말 3대 0으로 치고 있는데 투아웃인데 주자 1,2루 와 홈런 나와의 본전이야 동점 이때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그때 진정한 명감독 명코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닥터 K의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검증해 주십시오 검증해 주십시오 어저께 상당 폭 폭 실현 다 했어요 그리고 딱 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섣불리 오늘 사지 않습니다 반등한다고 섣불리 안 사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얼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었는데 혼자 하셨습니까 세무사 회계사한테 맡겼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법률 분쟁이 있으면 혼자 하십니까 법무사 변호사한테 맡길 겁니다 왜 주식을 혼자 하려고 하시죠 닥터 K를 코치로 임명해 주십시오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연말까지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6 플러스 1개월 하시면 신규 회원에 한해서 선착순 10분만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K로 초청하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다 자신감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아침에 뭣도 모르고 다 털려나가는 사람 천재에요 4만 7천 4백억 흠 Philadelphia 그만 그만한 자리에 하긴 했습니다만 아침에 매수하지 않겠다 했는데 덜렁한거는 칭찬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썩 좋지 않아요 결제관련 토스에서 털렸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영향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 매수단가 훼손 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안 빠지네 안 빠지는게 아니라 추가로 안 빠지네 이 말입니다 삼전은 5% 추가합니다 10%밖에 안 사놨거든요 쫄것도 없어요 삼전 꼭다리에서 안 사면 돼 꼭다리에서 언제 팔아먹었는지 알아요 언제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5만 6천 7백원 정도 이틀만에 여기서 5만 천원을 사서 던져 밑으로 빠졌네 여기 적당히 사들어가면 돼요 천원을 사서 던져 밑으로 빠졌네 사가 들어가는데 불긋지면 바뀔 러하네 그죠 처질때마다 조금 조금 다먹으면 별 무리 없어요 삼전은 그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죠 5만 3천원 밑에 정도 5만 3천원 정도부터 사들어가겠다 어저께 여기서 들어 올리는거 보고 사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쳐지면 또 사들어가면 되잖아요 잠깐 확 낮아지거든요 반등 나오면 성공입니다 또 성공입니다 나중에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비전 여기 사서 여기서 16% 먹고 어저께 들어가서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들어가서가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어저께 또 먹은 했어요 먹고 먹고 또 먹고 할 겁니다 자 도전비전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시장에서는 도전비전을 좋게 생각하는구나 잘 안빠지는구나 확인했어요 사지는 않아요 기다릴겁니다 미스터 초이 그러면 이거 새틴해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아주 오랫동안에 사이틴해서 겨주주니까 승부건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던가 밑으로 쳐지면 어쩔 수 없다 그랬지 본인은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다 그랬지 그거 한번 시도해보던가 시장에서 안죽네 그 대신 10만원 무너지면 안됩니다 10만원 무너지면 던져요 다시 3대 내려오면 기관이 사네 참 외국인은 고소득 1800도 사요 웃겨요 연앤 10만원 10만원 참 무덤덤하네 기분이 아주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평정심 평정심 와 폭나고 나오는데 어떡할까 안달복달 못하는게 아니라 그래 먹었던거 좀 내주지 뭐 그 대신 세일기간이다 딱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심리 고달하는게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강하게 땡긴다 아침에 다 던진다 했습니까 다 안 던진다 그랬습니까 아침에 툼에 동참 안한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동참 안한다 그랬습니다 다가서 가면은 안한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동참 안한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동참 안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했으면 카카오 도전비존 이런것도 매도 못했다 1번 카카오 도전비존 이런것도 매도 못했다 1번 아니야 아니야 2번 매도했다 2번 1번 3전 잘 올라갑니다 3전 단가가 우리 얼마야 53,250원이네 조금 올라가면 돼요 좀 나중에 매도했으면 비슷비슷한 가격이니까 됐고 됐어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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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루션 봐. 몇 프로 빠졌었나? 8% 빠졌는데 5% 들어 올린다. 안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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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장님. 한국사이브결제 잘가긴 잘가네. 와우. 55,000원 정도 가면 적당히 청산. 적당히. 와우. 적당히. 와우. 와우. 꿈매주기 잡았는데. 역시. 어디 갑니까. 오래된 경력이. 그죠. 선수 천재에요. 우리 팀에. 삼성전자 매수 퍼펙트. 그죠. 오늘 매수 퍼펙트.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지지권에서. 아래곳에 딱 달면 못살거 없습니다. 사면 돼요. 올라갑니다. 실제로 리딩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무료체험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초이 라든지. 야. 야. 과장님이라든지. 꽁이라든지. 처음부다. 아침방송 여기서. 그냥 조용히 듣다가. 같이 하시는 팀원으로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검증해보십시오. 검증해보시고. 확률이 좀 높네. 전략들이 확률이 높고. 안정적이네. 여기 잡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동의가 되시면. 저를 코치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림산업도. 일단 반대. 외국인 들어오네. 최근에 보면. 외국인 뭐. 수급. 조금 있거든요. 여기가 무너져서.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럼 적당히 반등하면. 손실 별로 없어요. 슈프리마도. 여기 딱. 지지권 아닙니까. 뭐가. 뭐가. 중요하다. 자. 올솔루션. 여기 무너지는데. 대번 들어 올립니다. 일단. 양호. 그렇죠. 여기. 여기. 저점. 확실하게 찍히네요.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지지. 지지선들이 많이 있는.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거. 아니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반등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고. 그렇죠. 반등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셀틀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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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쳐진다. 엔지캠이 생긴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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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져. 다시 매수. 했다면. 여기서 또 던져. 던져. 다 던져. 다 던져. 요. 오랫게. 유료방향예. 그랬습니다. 닥터킥. 초단탑군이예요. 원래. 그죠. 밀릴때. 던져. 3분의1. 던져. 다 던져. 다 던져. 사지마. 딱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샀을까 봐. 만약에 샀다면. 여기. 여기. 여기 샀을거거든. 만약에. 물렸으면. 매수. 올라가죠 그리고 끊고 나와 퍼펙트 그죠 제넥신 여기 무너지면 던져 다 던져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 다 가능합니다 확실히 좋은 종목은 잘 안줍네 그게 딱 보여지죠 카카오 봐봐 2%밖에 안 빠져 2%는 평소에도 빠질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는데 많이 땡겼어요 2.9%로 마이너스 끌어 땡겼습니다 양쪽 시장 다 야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미국 지금 선물 0.64밖에 반등 못하거든요 미국 선물 0.65 0.87 그러면 6% 더 빠져 그러니까 6.7이니까 10분의 1 갸우 반등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10분의 1보다 좀 더 되겠습니다만 러프하게 그런데 반등당하면 반등 아니거든요 추가 폭락 안한다 싶으니 우리나라는 시장 처음에 마이너스가 4.2% 였는데 2.8 얼마나 땡기는 겁니까 와 상당한 거예요 이거 왜 200 2050 여기 잘 안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잘 안 죽을 거다 왜 이렇게 단탄하게 올려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였으면 박살났을 겁니다 여기였으면 이해됩니까 여기였으면 박살났을 거라고 여기였으면 푹 하고 그런데 올라탔거든요 여기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 이평선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지지한다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종목도 이렇게 우상량 돌려낸 오늘과 같은 날이 종목으로는 사는 날이에요 그런데 워낙 미국이 흔들리니까 강하게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종목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었다면 여기 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들어오네 웃겨요 어저께 1조 1,800억 팔아놓고 사들어오냐 아휴 선물도 사네 선물도 사 시장 밑으로 박살날 건데 왜 외국인이 선물 사지 왜 선물 사지 코스닥도 외국인 1,490억 사네 쫄면서 다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거 되게 시상한 바 있어요 선물 쏘아 올립니다 위로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scratch의 파일러 그러면 손을 잡고 싶다 그리사가 대흘에 깜짝이야 글자 넥이 자습되는« 플레시 파일럿инг 이 guideline 그러나 난을 어까들어 글자 넥에 dye고 싶다 글자 넥에 빨라 글자 넥에 깜짝이야 글자 넥 cooperation 글자 넥에 깜짝이야 글자 넥에 잔기 글자 넥에 비하자 글자 넥에 빨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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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안녕. 환율 1207원으로 점프했습니다. 자 일본시장 2.2%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강하게 올라갔으니 여기 딱 지지하는거 보이시죠 일단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다 하락중인데 음식료만 빨개요 그리고 진단키트 빨갛구요 자 한국사이버결제 빨개요 온택트 이쪽 그리고 셀트륨 삼행제 바이오가 강세 강세는 강세네 엔지캠 이쪽도 올라옵니다 삼바도 올라오구요 수소차 여기 섹터가 현재 강세보이는 섹터입니다 핀테크까지 자 요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요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된다 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밀립니다 미국선물이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리네요 자 아까 삼성전자 여기정도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다른거 매수하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지금 서포륵에 서포륵에 저점 매수할때도 아닙니다 더 봐야 돼 더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한번 더 푹 빠지면 곤란합니다 최대한 현금 확보하면서 최대한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지금 현재 매국인이 어디로 매수에 들어오는지 외국계 매수연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스피는 직계가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한번씩 이러더라구요 고스닥은 직계가 나왔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nhm 한국사이버결제 셀틴 헬스케어 셀틴 헬스케어 제넥시 매도 동진 세미켓 매도 고영 매도 그렇다면 뭐 외국계 매도는 물론 얻고 뻔하죠 그죠 12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구요 하이닉스 일단 소폭매도 나오고 있고 sdi 나머지는 챙겨보지 않겠습니다 sdi가 모양이 딱 일단 나온상태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매수 들어옵니다 삼성전기 확실히 조선주는요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양호합니다 삼성중공업이 탑이예요 현재 밀리지도 않아 드림산은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 이야 저길래 안 깼어야 되는데 시장이 안좋으니까 버틸 죄관 없는거고 같이 빠졌어 그죠 통신증 이야기 한번도 안하죠 면세점 백화점 이런것도 이야기 안하죠 이차전지가 주도주 맞아요 lg화가 안빠지는거 봐 그죠 아까 sdi도 잘 안빠지는거 봤죠 2차전지가 주도주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주도주 맞습니다 안빠져 안빠져 그죠 야 저걸 위로 따라가버려 안빠지는거 지금 확인되거든 야 근데 많이온상황에서 주가상승한다 상승이 부담되거든 참을랍니다 일단 참습니다 야 이 주가상승 들어가려고 하는거니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되지 돈을 어쨌든 그래도 굴리긴 굴려야 되거든요 펀드 펀드들 그냥 가만 주식시장 열려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되거든요 어쨌든 비중조절은 하겠지만 돌려야 된단 말이죠 돈을 일단 파악됐습니다 어느정도 음식료 강세고 네이버 카카오 안밀리고 2차전지가 초강세다 확인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는거에요 그렇다면 NC 소프트를 참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시장이 안좋은데 차기도 오중간하고 그래요 일단 관심정도만 가져야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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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셀트리온 형제들은 진짜 끝내주네 하하하 끝내줘 삼미종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지금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선물이 약간 반등 나오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개발학 출발했다가 조금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 이런 상황이고 거의 모든 섹터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안 빠지고 있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쪽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택트 그리고 게임이니까 그것도 온택트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음식료가 시장에서 양호한 편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만 추세 상승추세 전환한 상황이니까 20일 인근에서 일단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은 20일이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이 폭락장에서 양매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해준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고 이 기조가 계속 오늘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보다는 적당히 잘 버텨내고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에 따른 반발매 수세가 만약에 들어오면서 제법 또 반등을 해준다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한 번 더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닥트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